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를 시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성병관리소 앞에 천막을 치고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앞입니다. 밤새 내린 비로 성병관리소 앞 천막은 축축히 젖었습니다. 동두천시가 성병관리소 철거를 시도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수차례 철거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시민단체는 이를 막아섰습니다. 성병관리소와 맞닿은 소효산 문화생태공원입니다. 시민단체는 이곳에도 감시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철거 영역업체가 포클레인을 앞세워 성병관리소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럭이 파여 있고요. 나무는 부러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포클레인이 성병관리소 철거를 위해 진입했던 곳인데요. 당시의 흔적은 현장에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시작해서 보니까 이미 공원도 다 망가져 있고 나무들도 포클레인에 찢겨져 나가서 전쟁터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동두천시청을 기습 방문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철거 여부를 떠나 갈등 해결을 위해 시가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희망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성병관리소를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서 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계속 길을 막고 계신데 중요한 건 시장님이 나와주셨으면 한다. 현재 동두천시와 시민단체는 면담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